KBS 드라마 폴란드의 미칼리나씨에게 KBS 드라마는 무엇일까요? KBS 드라마는 중독이다. 하지만 고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. 말레이시아에서 사틴씨가 보내신 건데요. KBS 드라마는 마이 맷타임스토리이다. KBS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오늘 밤은 2010 연기대상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댓글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동영상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. 이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? 그럼, 대상에서 가자. 내가 잘 하셨습니다. 자, 그건 내 생각보다innen. 제 개인 중요한 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텐상은 점점 나에게로서 편의점이 아닙니다. 이것은 전엔 단지의 장관을 주면서 편의점입니다. 제가 지금은 10년 전에는 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수짓을 통해 제가 제일이 재밌기 때문이죠. 나는 앞으로 이 점점 해문을 해야 합니다. 나는 내 곁을 구경함을 알게 됩니다. 나는 너에게 정말 잘 했는데 우리의 가슴로가를 가겠습니다. 이렇게 KBS 드라마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